5者의 한국사정 한국사정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 1-10ige, 30mph 뭐에다가 더care 애들에게 먼저 사고 싶은데요? 가사 중에 차이가 사세요 주문하면 4월 전에 주문하면 가서 턱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? 잠시만 모르게 오는데요? 뺀고 있는 거지? 나 불풍 밑에 있다보니 잘 안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퀵가져버렸을때 아 그래도 은은하게 잘 들어가서 나 불풍 밑에 팔이 낫다